아 일고하라. 안 일고하니. 예 선배님. 우리가 누구야. 우리는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재패한 고교 철왕이야. 하지만 한 군데 남은 데가 있습니다. 어디야. 제가 오늘 가서 바로 처리하고 오겠습니다. 다녀와. 으아악. 사나이 가는. 어. 어. 이 자식이 사람을 쳤으면 미안하다 해야 될 것 같아. 아유 씨. 아 나 자진 이상했다. 야 뭐. 야 이리 와봐. 야. 야. 가불지 마라. 야. 야 애들 가불지 말라고. 야. 가불지 말라고. 난 가만히 있었다. 아 참나. 아 이것들 완전 바보 아니야. 야. 너 지금 뭐라 그랬어. 내가 딴 건 다 참아도 우리 선배님한테 뭐라 그랬어. 야. 바보라고 했다. 뭐. 바보라고. 난 잘 못 들은 줄 알고. 야 좋아. 괜찮아. 아 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 이거.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. 강물의 란 선이. 강물의 란 선이. 야. 조용히 해라. 강물의 란 선이 떠 있고. 조용히 하라고. 정화 다 누려야 할 행복이. 조용히 하라고. 아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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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. 안되겠구만 해도 야 엎드려. 이리라. 뭐 엎드리면 되지 뭐. 장난. 안 괜찮아 안 힘들어 이게 웃어 주먹을 써 인마! 어쭈 야 야 야 돌복이시니까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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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진짜 별것도 아닌 줄 알지 야 수도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뭐? 너 지금 나한테 별것도 아닌 놈이라고 그랬지 뭐? 아 진짜 야 너 지금 나한테 별것도 아닌 놈이라고 했어 안 했어? 안 했어 실망이야 나 야 야 너 일로 와봐 니가 그랬지? 뭐라고 했어? 니가 지금 나한테 별것도 아닌 놈이라고 그랬지? 설마 설마 인마 아 아 아 아 네 선배님 우리가 누구야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병정한 고교 철황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용돈이 떨어졌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배님 제가 직접 가서 상납 받아오겠습니다 자 짜 짜 짜 가서 왔다 어 야 일로와봐 차 어 차 아우 자전히 이상했진 않나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냐? 야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냐고 아유 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저도 이상했지 뭐 뭐 뭐 뭐 야 맞을래? 어? 맞고 싶냐고 하하하하 야 야 맞고 싶냐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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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저도 이상했지 야 뭐야 이거 야 넌 또 뭐냐고 아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봤지? 앞으로 나 보면 존댓말 써라 존댓말 쓰라고 확 그냥 야 너는 왜 대답 안 해? 아까부터 했어요 야 너 방금 뭐라 그랬어? 내 자신한테 그랬어요? 나한테 와 나도 야 이것도 진짜 안 되겠구만 야 엎드려 엎드리라고 엎드리라고 확 그냥 어떻게? 어떻게 하는 거니? 주먹 쥐고 엎드리라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안 힘들어 이런 거 아니 이걸 뭐하리 왜 봐 야 너는 왜 안 엎드려? 엎드려 나 아프다 잘 알아볼지도 몰라 엄살 피우다가 죽는다 어? 여기 약도 있다 이것들이 진짜 야 일어나 일어나 안 되겠어 야 너희 둘 다 지금 뒷산으로 따라와 어? 나 지금 뭐? 뒷산으로 따라오라고 어? 됐어 친구랑 안 싸워 야 야 야 둘 다 따라오라고 너 아까부터 몇 학년인데 반말이야? 고등학교 2학년이다 나 3학년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공부해야 돼 お願いします 야 야 야 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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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선배님 우리가 누구야? 우리는 고교 철왕이야 넵 우리가 어제 둘매이 하나로 하남부 600명을 제하고 했지 아주 통쾌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우린 두려울 게 없다고요? 어제 우리 학교 창문에 걸맹이 던지고 도망간 놈들 니네들이지? 아 나 자존 이상해. 너 맞지? 눈 부리부리한 놈 너 맞지? 저게 아닌데요? 너 어제 돌멩이 던진 놈 맞지? 북상구에 김준호 쌍꺼풀 없는 놈 맞지? 있는데요.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지 않나. 야 시끄럽다. 가만 있어라. 가만 있으라고. 가만 있으라고 그냥. 아이고 우린 고거초랑이야. 야. 시끄럽다고. 고겨초랑이야. 야 그러면 안 되지. 아 이것도 완전 바보 아니야.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. 내가 딴 건 나 참고도 지금 뭐라 그랬어. 바보라고 했다. 뭐? 바보라고. 치 나만 바보 아니면 됐지 뭐. 하하 참 진짜. 하하 참. 하하 참 진짜. 하하 참. 내가 진짜 처음부터 사과만 했어도 내가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니들. 어? 아 나 참 진짜 오늘 뭘. 뭐? 너 방은 뭐라 그랬어? 미안하다고. 뭐? 미안하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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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쭈 이것들 봐라. 야 너 방은 뭐라 그랬어. 나도. 나도 미안하다고. 하 나 진짜 이겼어. 아유 씨. 아유 진짜. 야 나 마. 나 도저히 못 참아. 넌 죽었어. 넌 내가. 너 엄만 가라 입으면 죽어 너 이거. 하하. 내가 누군지 몰라. 야 이거. 야. 야. 참 나. 너 내가 이거 입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어떻게 되는데. 나의 색다른 모습을 볼걸. 넌 죽었어. 너 이것만 입어봐 넌 죽었어. 아유 진짜. 야. 안 입었다 깜짝아 야. 안 입었다고. 둘 다 따라와. 아 진짜. 야 안 입었다. 운 좋은 줄 알아. 운명 안 입었다 나. 안 입었어. 안 입었습니다. 안 입었어. 이거 입었으면 죽었어요. 이거 입었어. 안 입었다고. 안 입었다고. 안 입었다고 뭐. 야 따라오라고. 됐어 실망이야 됐어. 됐어. 야 안 의원해. 따라오라고 어딜 가. 1권이 데려올게. 됐어 따라와. 1권이. 1권이. 네 선배님. 우리가 누구야. 우리는 주먹 하나로 고등학교를 병정한 고교 전환이야. 배고파. 선배님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당장 가서 도시락을 뺏어 오겠습니다. 자 자 자. 자 자. 자 아이고. 참나. 아 스톱. 도시락. 도시락 내려놔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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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자존심 상했자. 네네들 뭐냐 니네들. 뭐. 야 싸움은 좀 하냐. 하나 참 잘하니 물어보는. 야 하나 진짜 열받네. 야 싸움 잘하냐고. 그러니까. 까불지 마라. 아휴 진짜. 하나 자존심 상했자. 야 너 그러다 한 대 치겠다. 어. 야 너 나랑 싸우면 이기냐. 이기냐고. 저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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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치지 마라. 어쭈. 나 성깔 있다. 어쩔 건데. 변한다. 어떻게 변할 건데. 진짜 변한다. 변해보라고. 여기 빨갛게 변했지. 여기에. 난 쓰라려 진짜 아파. 어. 참 나 자존심 상해. 아휴 진짜. 야 됐고. 나 지금 도시락 먹어야 되니까. 어. 너 이거 갖고 와가지고. 어. 김밥. 삶은 계란 사이다. 소라 과자. 컵라면. 아니 나 진짜. 이게 죽으면. 아 천천히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천천히. 뭐. 이거 계란까지는 알아들었는데. 라면에 계란 넣어 말어. 계란 넣어 갖고 오라고. 오케이. 알았어. 침 뱉으면 죽는다. 뭐. 침 뱉으면 죽는다고. 친구끼리 의심하는 거 아니야. 참 나. 야. 갔다 올 동안. 너 좀 맞자. 일로 와봐. 아까 뭐라 그랬냐. 아 예 선배님 부르셨어요. 내가 갔다 올게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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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것들 봐라. 안 되겠어. 무릎 꿇어. 뭐. 무릎 꿇으라고. 나 참. 뭘 꿇어. 무릎 꿇으라고. 아이 야. 야. 내가 무릎 꿇겠는데 무시하면 죽는다 진짜. 꿇으라고. 야. 너는 왜 안 꿇어. 나 얘 선배다. 선배라고. 그래 넌 선배니까. 머리 박어. 선배 안 해. 안 해. 야. 야. 됐어 됐어. 꺼져 꺼져. 가라 가. 아유. 내 눈에 뜨지 마라. 아유. 이 거지 같은 놈들. 아유. 야. 너 지금 나보고 거지 같은 놈이라 그랬냐 어. 그래. 너한테 그랬다. 나 몰랐어. 나 몰랐어. 너 아까부터 몇 학년인데 반말이야. 고등학교 2학년이다. 나 3학년이다. 그래서 어쩌라고. 나이 많은 게 자랑이야. 동생이랑 한판 붙어보든가. 나 7살 때 학교 들어와서 너랑 친구야. 다 같다 친구야. 친구야. 꺼져 꺼져. 됐어 꺼져 그러면. 별것도 아니지 왜 저러냐. 야 스톱. 뭐. 스톱. 와. 와 이거 봐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. 너 지금 나한테 별것도 아닌 놈. 일로 와봐. 와. 아 나 진짜 별것도 아닌 놈이라 그랬어. 뭐. 어. 별것도 아닌 놈이라고 했잖아. 안 했어. 아 했으면 했다 그러지 친구끼리요. 했잖아. 했잖아. 야. 야. 왜 나한테만 그래 왜. 여기 선배도 있잖아. 아유. 선배 안 한다 했지. 우리 친구야. 친구는 무슨 친구야. 따라오라고 둘 다. 못 간다면. 왜 못 가는데. 나 학원 가야 돼. 나도요. 야. 야. 이거이. 아니 이거이. 네 선배님. 우리가 누구야. 우리는 고교 철학이야. 어제 나보다 키 큰 애가 나한테 한 대 맞고 우는 거 봤지. 역시 선배님이십니다. 저도 인사 한 번 썼더니 그냥 울면서 도망가더라고요. 아 나. 이제 우리 더 이상 적수가 없다고요. 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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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내 여자 친구 때린 놈 누구냐. 이게 이런데. 아. 이게 뭐야. 아 제가 날veltaux. 아유 진짜 이씨 야 남자가 여자를 때려? 뭐? 뭐? 아유 진짜 아유 뭐? 야 여자는 때리면서 지금 쫄았냐? 뭐? 아니? 아니? 쫄았냐고 전혀 야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봐준다 야 쫄았지? 뭐? 아유 진짜 이씨 쫄았냐고 아유 진짜 이씨 아유 다 아유 다 야! 왜? 봐준다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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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쭈 야 아 뭐? 야 뭘 쳐다보냐? 뭘 쳐다보냐고? 눈이 안 좋아서 김대범 맛보라 김대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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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 아유 열받네 야 김대범? 야 너 우리 누군지 알고 씨리러냐 어? 누군데? 우리 진짜 몰라? 누구냐고 아 그냥 참 모르면 할 수 없고 뭐 참 아 우리만 잘 나가면 됐지 뭐 김대범! 주 야 너 지금 나 불렀냐? 어? 김대범 맛집 외웠다 김대범 어? 김대범 아유 잘 영상해 아 김대범 아 어서 많이 들어본 일인데 야 너 몇 학년이야? 몇 학년이야? 나 고등학교 2학년이다 왜? 왜? 나 고등학교 2학년인데 1년 꿇었다 참 그래서 어쩌라고 1년 꿇었다고? 어쩌라고 그래서 아 진짜 야 넌 공부 열심히 해라 1년 꿇으면 힘들어 아 야 너 2학년이냐? 그래 2학년이다 나 3학년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넌 니네 집에 형도 없냐? 없다 외롭겠다 아유 이것들이 진짜 아 나 진짜 야 우리 사람 밀었냐? 야 나 원래 이름 같은 거 안팠는데 야 너 신길동에 석현이 알아? 석현이? 그래 걔는 왜? 너 걔 잘 아냐? 그래 나 잘 안 봐 너 잘 알아? 어이가 없어갖고 여보세요 석현아 됐어 얘 나 모를지도 몰라 간보 됐어 어이가 없네 너네 야 야 전화 함부로 끊어 뭐? 야 뭐? 아 나 진짜 어이가 야 죽고 싶냐? 어? 아 진짜 죽고 싶냐고? 야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? 아유 진짜 아 자존심 상해 야 안 되겠어 너네 둘 다 따라와 둘 다 따라오라고 어? 여보세요 어쭈? 야 뭐하냐? 예 엄마 어? 예예 야 우리 엄마 진짜 여보세요 따라오라고 진짜 우리 엄마라니까 엄마 야 야 야 어머니야 자녀에 계세요?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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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관이 아니 일관이 네 선배님 우리가 누구야 이 주목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잡혀온 고교 전화이야 나 멋있지 역시 선배님 북상구 짱답습니다 아유 교복 마이프로에 친거하며 저 후배니까 딱 두개까지만 그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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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야 저거 주워라 미쳤냐 어? 뭐 미쳤냐 그래 너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거냐 어? 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참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하 됐다 간두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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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좀 풀리냐 어? 아유 아유 왜 주워줬잖아 주워줬잖아 아 나 자존심 상해 진짜 내가 진짜 전도부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복상 복장 단정하게 입고 다녀라 야 참 니가 복장을 단정하게 입으라 해서 내가 꼭 단정하게 입어야 돼? 입어야 된다면 입어야 되냐고 입어야 된다면 몰랐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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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자존심 상해 야 너는 무슨 고등학생이 뭐 그렇게 불량학교 입고 다녀냐? 너 뭐 학생이야? 뭐야 너는 뭐냐고 그냥 사람인데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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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안읽어 하하 너 지금 선도부 선배가 얘기하는데 지금 한숨 쉬었어 지금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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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존심 상해 진짜 네네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선도부 선배로서 어? 너희들 딱 한 대씩만 맡고 각자 반성들 해라 어? 야 한 명만 때려라 하하 네가 선배지 어? 그럼 대표로 맡든가 하하 심히 gost 하하 가만히 생각할까?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데 어? 안 외국어님 우리가 누구냐? 우린 주먹 안으로 정복교 야 니네가 물어보던 남자냐? 어? 니네 둘 다 따라 나와 도저히 안 되겠어 따라 나오라고 뭘 따라 나오는데 왜? 야 니네들 맨날 괴롭힐 줄만 알았지 니네들 또 어? 한번 맞아 봐야 정신을 찰 거 아니야 따라 나와 따라 나오라고 됐어 여기서 얘기해 뭘 여기서 얘기해? 뭘 여기서 자꾸 니들 둘이 얘기할까면 난 간다 아유 야 등등어 너 지금 선배가 얘기하는데 어디 가냐 지금? 왜 그래 가라 가 꺼져 꺼져 너 지금 뭐라고 했냐? 꺼지라고 꺼지라고 너 사내 자식이 두마락이 엎기다 아이고 너는 어디 가냐 지금? 너는 나무라고 뭐? 나무라고 됐어 나도 꺼질래 됐어 아이고 형 형 형 아이고 형 형 형 형 형 형 아 선배님 우리가 누구야 우리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재패한 고교 철학이야 백 원만 아 선배님 제가 어저께 선배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일곱 명한테 혼자서 그냥 상납 받았습니다 애들이 일곱 명인데 그냥 저 한 명한테 그냥 벌벌 떨더라고요 야 너희들도 까불면 혼나 아 야 야 돈을 뺏고 다녀 아 나 별것도 아니고 짜증나게 참 야 너 지금 선도부한테 별것도 아닌 놈이라 그랬냐 지금 어 누가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봐줄라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어 야 아 별것도 아닌 놈 그건 내가 했지 어 했으면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너한테 그런 건 아니야 아 진짜 야 그럼 누구한테 그랬는데 누구한테 그랬냐고 아 어저께 열받게 한 놈 생각나서 그랬어 아 아 이것들이 진짜 아우 아우 야 뺏을 게 없어서 초등학생 걸 뺏어 야 아 나 다시는 뺏지 마라 아우 자존상이 아 나 야 아 나 진짜 이 말 안 할라 그랬는데 나 합기도 배웠거든 어? 너 이거 한 방이면 지 혈이 들러서 진짜 크게 다친다 어? 어디서 또 영화는 봐가지고 또 아유 야 진짜 후회 안 하냐 어? 야 그럼 덤비든가 너 진짜 후회 안 하지 어 덤비라고 야 아유 진짜 덤비라고 야 야 덤비라고 어? 덤비라고 아 야 덤비라고 아 손가락 뺏어 맨날 약한 애들은 괴롭히면서 어 너는 맞기 싫어서 지금 엄살 피우냐 지금? 엄살 피우냐고 야 왜 넌 친구가 아픈데 걱정도 안 되냐? 야 야 야 야 너 몇 학년인데 계속 그러는 거야? 나 3학년 선배다 나도 3학년이야 인마 잘 됐네 그럼 동급 생끼를 한번 붙어보든가 너 3학년이라며 그래 3학년이다 대학 가야지 같이 공부하자 아 나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진짜 안 되겠네 어? 안 되겠어 너네 둘 다 덤벼 어 야 둘 다 덤비라고 야 둘 다 덤비라고 싸우자고 야 왜? 우리가 싸워서 남는 게 뭔데? 응? 아 나 진짜 야 너네들 진짜 안 되겠다 어? 어? 나 사실 그냥 좋게 끝낼라 그랬거든 어? 둘 다 따라와 안 되겠어 야 야 야 야 안 읽어 우리 집에 가자 야 야 누가 가래 지금 집에 간다고 누가 가래 아 그래 가 내가 따라가면 되니까 가 그래 가자고 안 돼 왜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한 명 이상 데려오지 말랬어 봐봐 야 넌 친구도 아니야 야 야 일관이 안 일관이 네 선배님 우리가 누구야 이 주먹 하나로 전국 롤러장을 재패한 고경철왕이야 어? 너 이거 어디서 났어? 아 이 보드 멋있지 않습니까 아 또 제가 이거 굉장히 잘 탑니다 아 나 이거 이거 그냥 선배님 나가 계십시오 제가 이거 한 바퀴 쫙 돌라니까 쫙 자 아 나 자존심 상이야 야 나 야 나 죽을라 아닌데 아 나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예 이거 내가 뺏어온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뺏어졌어 아이 김대범이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김대범이? 내가 겁주니까 1대1로 있을 땐 또 쫄더라고요 이거 뺏어왔어요 그래서 야 야 이거 이 자식 야 너희도 우리 놀 때 다 비켜라 야 자 자 자 자 야 야 진짜 이게 그냥 우리가 또 딴 경우는 야 너희들 내 보드 훔쳐갔지 뭐? 뭐? 화장실 간 사이에 없어졌다 보드 훔쳐가? 야 이거 내꺼 맞잖아 형 너희 뭔데? 아유 진짜 이거 내꺼니까 빨리 가져와라 됐어 이게 왜 니꺼야 됐어 내가 탈꺼야 야 가져오라고 야 내려와 빨리 싫어 싫다고 세 셀 동안 안 내놓으면 가만 안 둔다 진짜 미쳤나 내가 하나 둘 야 지금 협박하는 거야? 협박하는 거냐고? 겸사겸사해서 왔는데 저는 아 아 잘 안나 아유 이것들이 진짜 뭐 야 나는 그동안 니네들이 불량맨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완전 도둑놈들 아니야 이거? 남의 물건이나 훔치고 아 나 진짜 야 너 지금 도둑이라 그랬냐? 아 나 자존심이 이상하네 야 물건 훔치는 놈 보고 도둑이라 그러는데 뭐 야 도둑이란 말 취소해라 못하겠다면은 도둑이란 말 취소하라고 아 못하겠다고 그럼 다음부터 하지마 야 야 야 야 너 교복 너 어디 학교야? 야 나 해남고등학교다 우리 교복 안 보여? 북산고야 인마 그래 북산고인데 뭐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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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교복 이쁘지? 다리가 길어보여 다리가 길어보여이래 어 이래 아 이거 둘 다 짜리 몽땅 해가지고 그냥 야 됐어 니가 큰거야 야 야 나 진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안되겠구만 어? 안되겠어 니네들 정신 좀 차리게 둘 다 따라와 어? 둘 다 따라 나오라고 오늘만큼 나 건들지 마라 어? 오늘만큼은 건들지 마라 어? 오늘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어? 왜? 왜? 나 오늘 생일이야 아 진짜 야 생일이면 진작 얘기를 하지마 선물로 달라고 그러지 인마 이걸 훔쳐 어? 하 하 생일이니까 넌 가 그래 가 고마워 아 일곤이 생일 축하한다 야 너는 누가 가래 지금 아 야 야 야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일곤이 생일 뻥이다 아 이런 얘기 해서 뭐하냐 지금 와서 어? 큰일? 여기로 열 벗네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 곤 자식 뻥을 쳤어 내가 잡어갈게 지마이며 아니 일곤이 아니 일곤이 아니 일곤이 왜 예 선배님 우리가 누구야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잡혀한 고교 천하이야. 쭈쭈바 사주. 아이 선배님 쭈쭈바 뭡니까. 제가 쭈쭈보다 더 시원한 제가 또 이 술 술을 또 준비했습니다. 우리가 한 잔씩 먹으면서 기분 좋게 놀자고요. 됐습니다. 야 술 먹는데 쳐다보면 다 혼난다. 아유 그냥. 아니 우리가 딱 이렇게 먹으면서. 아이 학생들이 술을 마셔 이거 어 뭐야 왜 쳐다봐 저거 야 뭘 쳐다봐 뭐 아 진짜 야 뭘 쳐다보냐고 아닌가. 지금? 어? 뭐? 아유, 진짜. 아, 나 찾은 사람. 아, 나 진짜. 왜? 뭐? 아, 나 이것도. 야, 니네 지금. 뭐? 뭐? 니네 지금 말이야, 교복 입고 지금 술 마실려고 그랬지? 술 마셨지, 니네. 야, 술 아닐 뿐더러 마시지도 않았어. 아유, 아, 아, 참. 자식이고. 어, 이젠 줘. 아, 놀랐어. 얘가 그랬어. 어? 아유, 이 자식이 말이야. 지금 턱이 흔들리네, 이거. 야, 술 아니라고. 그래, 술 아니야. 어머니, 술병처럼 생겼는데 줘봐. 마셔보고 한번 확인해보게. 야, 우리, 우리 걸 네가 왜 마시는데? 아, 술 아니라며. 한번 확인해보게. 아, 내 걸 왜 마시냐고. 아, 진짜. 마셔보고 확인해보자고. 됐어, 간염 걸려. 너 A형 아니잖아. 아, 나 이것들. 야, 나 선도 벌어서 경고하는데. 근데. 너네 술 마시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가라. 아, 생각해봐야. 야, 술 네가 뭔데 술 마시지 말라 말아야. 아, 이것들이 진짜. 야, 열받게. 나, 선도 벌어서 책임감 가지고 하는 말이야. 아니, 내가 내 마음대로 술 먹겠다는데 네가 뭐라고. 아, 진짜 안 되겠네. 내 마음대로. 내 마음이다. 뭐? 아, 진짜. 내 마음이라고. 야, 네 마음만 있냐, 내 마음도 있어. 어? 아유, 진짜. 진짜. 모자 모자 하니까 안 되겠네. 아, 나 자주 힘들어. 어? 야, 꼬박꼬박 말 대꾸하고 말이야. 니네 지금부터 조용히 해. 말할 자격도 없는 놈들이야. 나 진짜 경고했다. 나 분명히 경고했다. 아, 추. 아, 나 진짜. 도전한다 이거지. 됐지. 아유, 아유. 진짜 이것들이 말이야. 더분만 안 하시고 약한 애들이야. 아유, 나 진짜. 선배님. 왜 전화를 우리가 왜 못 받아야 됐냐. 아, 나 열받네 진짜. 야. 김대범 죽을래, 너? 어? 너 죽을래? 어? 어? 왜 그러니? 야, 너 미쳤냐 지금? 그래, 미쳤다. 어쩔 래요? 어? 이거 놔라. 몰라. 좋은 말로 할 때 노라고. 뭘 노냐고. 야. 노라고. 이거 놓으면 나 때릴 거잖아. 어? 아유, 진짜. 아유, 진짜. 너 지금 끝까지 내 멱살 잡고 있다. 야, 그래서. 야, 셋 셀 동안 놔라 진짜. 하나, 둘. 화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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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고기로 살아냐? 아니, 고기로 살아냐? 여보, 내가 알아서 하는데. 뭐, 뭐. 야, 참. 한 번 봐줘. 뭐? 아니, 아니, 아니. 뭔 소리야. 한 번 봐줘. 너 한 번 봐달라고? 후배, 진짜. 아유, 너 진짜. 야, 너 가, 너 가. 어? 내 눈에 띄지 마라, 너는. 무슨 얘기야. 아유, 비겁한 놈들 진짜. 가라고. 선배, 선배. 선배. 야, 너 일로 와. 아, 왜? 이거 들고. 어? 나 교육청에다 보고할 거니까 들고 따라와. 야. 나 따라오라고. 선배는 갔잖아. 아, 나 따라오라고. 야, 너는 아냐? 모른다. 근데. 나 못 가. 아, 이거 따라와. 왜 못 가는데? 우리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랬어. 됐어. 야. 너 다 먹어, 난. 야, 일로 와, 이씨. 네, 선배님. 우리가 누구야?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잡힌 고교천왕이야. 외로워. 아이, 선배님. 제가 그럴 줄 알고 또 내가 여기 어구 앞에 헌팅 나온 거 아닙니까? 선배님. 여자친구 선배님부터 연결해 드릴게요. 야, 우리 말 걸고 그러는데 이 까불면 다 혼난다, 어? 야, 커피 있으면 시간 한잔 할까, 우리? 아, 잠깐만. 아이, 깜짝아. 아, 나 얼굴이. 아, 나 습관이 됐어. 야, 얼굴을 들고 다녀야지. 내가 이쁜지, 안 이쁜지 내가 알 거 아니야. 뭔데 다 했어? 뭐야? 야. 아, 참, 나. 아, 아, 아! 아, 야, 야. 죽을래? 야, 야. 뭐야, 이거. 왜 그래? 왜 그래? 이것들이 여자친구한테 지금 시비 걸잖아. 야, 내가 온 죄. 너한테 말 건 거지? 아, 죽을래? 야,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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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죽을래, 너. 야, 죽을래, 너, 야. 뭐야, 이 여자한테. 야, 뭐? 너 지금 여자랑 싸우려고 그랬어, 지금? 어? 너 뭐라 그랬냐? 여자랑 싸울려고 그랬잖아, 지금. 남녀가 무슨 상관이야. 같은 인간인데. 야, 상대 봐가면서 행동해 자식아. 아유, 진짜. 뭐야 이건. 야, 비켜. 어우, 자존심 상해. 남학생들이 돼가지고 여학생이라 괴롭히고. 야, 쟤 내 여자친구야. 내 여자친구 지금 괴롭혔지? 아니, 근데. 아니, 내 여자친구 괴롭혔잖아. 뭐? 지금 괴롭혔잖아. 몰랐어. 알았으면 잘해줬지. 남학생들이 돼가지고 여학생이라 괴롭히고. 완전 바보들 아니, 둘 다. 아, 진짜.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. 지금 다시 말해봐. 아, 진짜. 바보라고. 뭐? 둘 다 바보라고. 그래, 그렇게 불러라. 바보는 바다의 보배다, 그래. 받아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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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니네 있잖아. 맨날 약한 애들 괴롭히고 다니는데 니네 둘이 싸우는 봤냐고. 어? 뭐 선배라고 부르고 있지? 뭐? 둘이 싸우는 봤냐고. 사자랑 호랑이는 안 싸워. 아유, 이것들이 무슨 소리야. 야. 둘이 싸워가지고 나 이긴 놈은 인정해주는데 지는 놈은 나한테 진짜 혼난다. 야, 야, 야. 우리 북산구 선후배 사이야? 야. 아니, 그래서 어쩌라고. 아유,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 이 또 죽었어? 야, 너는 선배라고 잘해줬더니 넌. 야. 뭐 하는 거야? 지금 누가 이겼어? 비겼다. 아유, 이것들이. 공공당당하게 싸우라, 싸워야 될 거 아니야. 야, 안일관이. 네, 선배님. 우리가 왜 쟤 때문에 썩어야 되는데. 아, 그러니까요. 니가 앞에서 시비 걸어. 내가 투리스템으로 주먹으로 내리칠 테니까. 그럼 쟤가 잡고 있으면 선배님이 때릴 거죠. 알았어. 뭐 하는 거야, 지금. 야, 야. 너 죽을래? 어? 야. 너 죽고 싶냐? 아이고, 이제 내가 봐줬었어. 야, 야. 너 봐야, 야. 죽을래? 아이고, 그냥 박치기로 이걸 그냥. 야, 야. 너 지금 뭐 하는 거냐, 지금? 너, 인마. 야, 너 죽을래. 야, 나 이거 오늘 둘 다 혼내려고 그랬는데. 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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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안 되겠구만, 야. 뭐. 넌 가. 감사합니다. 아, 나 어디 가? 일로 와. 야, 죽을래. 야, 죽을래. 일관이. 안 일관이. 예, 선배님. 우리가 누구야.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대표한 고교 전학이야. 야. 하하하. 뽀뽀하고 싶어. 아유, 선배님. 내가 또 그럴 줄 알고 또 소개팅 준비했습니다. 또 잘 되면 뽀뽀는 기본이야. 뽀뽀. 야, 올 때가 됐는데. 야, 우리 소개팅하는데 너네 까불면 다 혼난다, 어? 야. 야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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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싸움 잘해 한 번 붙어볼래? 어 그러셔? 한 번 붙어볼래 그래 붙어 안 넣어? 안 넣어? 붙어다고 어? 아 진짜 보좌 보좌하니까 야 순미야 죽을래 너? 야 너 소개팅 간다더니 여기서 뭐하냐? 지금 나한테 시비 걸잖아 야 야 니네들 지금 유미한테 시비 걸었냐? 뭐? 아 야 시비 걸었냐고 난 안 걸었다 아 이것들이 진짜 야 니네들이 지금 유미를 몰라보고 지금 야 야 뭔데 뭐? 얘 한강 한강 고등학교 어? 뭐? 유도부 짱이야 뭐? 아 나 참나 진짜 싸우자면 뭐? 싸우자면서요 뭐? 덤벼 덤비라고 됐어 나 여자랑 안 싸워 아유 씨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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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진짜 뭐? 아무것도 아니라고 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? 인정할 건 해야 될 거 아냐 뭘 인정해 인정하라고 맞긴 맞는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야 우리 애 아이고 참 아 나 짜증이 나 완전 쫄다고네 이거 뭘 쫄다고야 유미야 오빠가 진짜 잘생긴 애 소개시켜줄 테니까 얘네랑 어울리지마 내가 소개시켜줄 테니까 야 비켜 어? 어? 아 깜짝아 진짜 아유 씨 야 뭐 네네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어? 나 쫌 쓴 복싱 시합 때문에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는데 니는 앞으로 조심해 진짜 아유 진짜 아 나 진짜 야 김대범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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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합 전에 부정타게 왜 불러 화이팅 너 지고 오기만 해봐 하하 자 이거 야 그냥 갈라 그랬는데 안 되겠네 이것들 아유 아 그냥 갈라 그랬는데 아유 나 진짜 이상해 이상해 맨날 진짜 뭐 와봐 니네들 아유 씨 야 선더부로서 진짜 마지막 경고인데 뭐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애들 괴롭히지 마라 진짜 어? 야 대답 안 해? 하 대답하라고 오 아 진짜 대답하라고 어? 마음속으로 대답했어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아 저이가 없었고 야 소리 내서 똑바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냐 야 왜? 소리 나는 대답이 무슨 소용이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아유 진짜 아 아 아유 아유 진짜 야 김준호 넌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고개 숙이고 뭐하냐 지금 어? 반성하고 있다 아 이거 진짜 아유 자신 이상해 야 아 뭐 야 아이 깜짝아 진짜 아유 진짜 깜짝아 진짜 야 니네들 여기 지나가는 애들 맨날 붙잡아놓고 막 이상한 개인기 시키고 막 비웃고 그러지 어? 니네들도 한번 당해봐야 돼 어? 니네들도 한번 해봐 개인기 아 내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야 맨날 시켰잖아 해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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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이고 인상을 쓰네 이거 어?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경석입니다 서경석 그래 이러기도 똑같이 있을까요? 하하 때리지 마세요 됐지 하내들 거기 나 지금 뭐하는거야 인마 야 진짜 싱그러워 너 인마 널 내 동생이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한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내 동생이니까 야 뭐하는 거야 지금 최민수잖아 몇 년째 최민수를 읽어보고 이거 아 나 안 되겠네 내가 맨날 옳은 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나 싫어? 나 싫으냐고 조식 봐라 이거 표정 봐라 싫지? 싫잖아 됐어 나 사람 안 미워해 됐어 사람 안 미워해 야 싫다고 딱 표정에 써있구만 이게 야 왜?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해 친구야 아휴 진짜 오늘따라 야 왜 왜? 나도 나도 사랑해 아휴 이것들이 진짜 야 야 야 야 누가 가래 지금 아 야 김대범 왜? 사랑하면 보내줄 줄도 알아야지 너 비겁한 사랑이야 비겁한 사랑이야 야 일로와 이 자식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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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일로와 네 선배님 우리가 누구야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재패한 고교 조항이야 아 선배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선물 줘 아 선배님 이 물질적인 선물보다 제가 더 큰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 또 파티를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파티 우리 또 이게 음악 틀고 논다고 불만 가지면 혼난다 아휴 어? 어? 선배님 음악 어? 자 자 야 일로와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어? 뭐야 뭐? 이거 무슨 할인마트 주차요원 댄서 주고 앉아있네 이것들 이거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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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구성방가다 지금 뭐? 뭐? 근데 시끄럽다고 뭐냐? 어? 근데 아 진짜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하 진짜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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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우리 어차피 다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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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이것들이 진짜 아휴 진짜 잘 뭐가 될라 그러냐 커서 아휴 인생이 불쌍하다 인생이 불쌍해 아휴 찰라 그랬는데 진짜 야 아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인생이 불쌍하다고 다시 말해봐 네 인생이 불쌍하다고 아휴 아휴 그래도 내 걱정해주는 거 너 밖에 없다 예예예 김대범위 김대범위 야 너 지금 나 불렀냐 지금? 어? 내 걱정은 내 걱정은 안 해 아휴 진짜 이것들이 진짜 아휴 아휴 이거 둘 다 완전 바보 아니야 아휴 나 진짜 자존줄하게 야 야 뭐? 너 지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했냐? 그래 했다 야 참나 내가 여기까지는 참겠는데 너 진짜 나한테 바보라고 했으면 죽었어 어? 아 니네들한테 지금 바보라 그랬다고 이 바보야 됐어 난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됐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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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너 지금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고 너 어? 아 그래서 어쩔 건데 말 너무 함부로 한다고 아 나 진짜 참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부산구야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이것들이 진짜 너 지금 나 찼냐? 너 지금 나 찼냐? 그래 찼다 네 됐다 생일빵이나 치지 뭐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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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귀여운 것들 그냥 아휴 아휴 야 너 생일이냐? 아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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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? 너 뭐라고 해 꺼지라고 했냐? 그래 꺼지라고 야 씨 보자 보자 하니까 뭐? 내 생일 챙겨주는 건 너밖에 없다 먼저 갈게 먼저 갈게 아휴 조심해라 어? 야 안 읽어 너 지금 나보고 조심하라 그랬냐? 어? 그래 조심하라고 이게 진짜 야 니가 뭔데 조심하라 말아야 어? 걱정돼서 그렇지 걱정돼서 너는 나 걱정해줬잖아 그럼 난 안 해주냐? 하여튼 너네 걱정해줘도 문제야 됐어 실망이야 너 야 일로와 일로와 왜 이리 와니? 왜 이리 와니? 왜 이리 와니? 예 선배님 우리가 누구야?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잡힌 고교초량이야 하하하하 선배님 네 제 한달이 후배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충성을 충성을 다하겠답니다 그냥 야 인사드려야지 아이고 선배님 야 학교 학교생 아니지 편하게 하는 거야 하하하하 우리 믿어 신형님 안 믿어라 야 너희들 이제 후배까지 끌어들였냐? 어? 아이고 너희들 또 정신 차려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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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안 엎드리네 어? 어? 너 지금 우리 후배들 엎드렸다고 보낸 거야? 그래 그래서 보냈다 어쩔 건데? 진작 얘기를 하지 야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아 드럽잖아 땅이라서 아 진짜 너가 엎드려봐 얼마나 드러운데 야 너희들 지금 몇 학년인데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다니냐 아유 진짜 2학년입니다 2학년 2학년이면 나랑 동갑인데 왜 갑자기 존댓말이냐 어 됐어요 마음에서 우러나 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봐 그쪽 2학년이에요? 그래 2학년이다 저 3학년입니다 아이 형이면 똑바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우리가 무슨 동생한테 존댓말이야 1권이랑 같은 마음입니다 아 내가 왜 존댓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3학년인데 야 너 죽었어 우리 선배님 나오면 너 끝장났어 아 나오라고 그래 나오라고 선물리! 선배님 너 오기만 해봐 너 아우 아우 됐어 너희 아우 우리 다 야 너희 야 너희 뭐야 이거 아이씨 뭐야 2개인이다 하 나 참 뭐야 외계인이야 뭐야 이거 원조 고교 천황 2개인다시야 원조 고교 천황 2개인다시야 이거 뭐 학생이야 학봉형이야 이거 원조 내 앞에 설정거리는 것들 내가 넥넥 더 쓸어버릴 거야 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진짜 이거 아이고 진짜 이거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 뭐하는 거 아이고 진짜 한심형 하시고 진짜 뭐하냐고 야 어 우리 선배님한테는 무기가 있어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인마 지금 그 부분이 아니잖아 인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정체가 뭐야 뭐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 하하하 야 예 예 선배님 우리가 누구야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잡힘한 고교 천황이야 하하하하 밥줘 아휴 선배님 식사하실 때 됐죠 자 일부러 그러려고 내가 또 채욱 시간 땡땡이 친 거 아닙니까 자 도시락 바로 상납하겠습니다. 야 이리 와봐. 야 씨 빨리 와야지 인마 이 도시락. 어 도시락 괜찮네 저거 가져와. 저 손도부 대범 형 건데요. 아 나 가져오려면 가져오지 말이 많아 이게 진짜. 죄송합니다. 아 나 정혜인성. 야 가져오려면 가져오라고. 말이 많아 이게. 야 이 도시락 야 알차 보는데. 야 이거 소세지 소세지. 내가 이거 또 야 맞춰봐야겠다 이거. 야 이거. 네 선배. 소세지도 위에 하러 가있어. 형님 뭔지. 야 누가 내 도시락 먹으라 그랬어. 네 거야. 어 이것들이 누가 먹으래. 뭐. 야 누가 먹으라 그랬어. 난 아직 안 먹었다. 이것들이 손으로 많이 죽어 이거. 야 하나 못 참아 나 이때까지 폭력은 안 썼는데 얼굴 대. 야 어금니 깎여물어라 어 야 어쭈 야. 하나 얘 봐라 야 너 지금 겁먹었냐 뭐 어. 겁먹었냐고 겁먹었냐고. 겁먹었으면 봐줄 거야 어. 야 이게 진짜 못 봐주지. 됐어 그럼 겁 안 먹었어 나. 아 이것들이 진짜. 야 너 뭐 무술 배운다며. 야 내 도복이다 건들지 마라. 내 도복이야 건들지 마라. 검사를 해봐야겠어 맨날 무술 배웠다 애들 괴롭히고 뭐야 이거. 아 진짜. 너 인마 사우나에서 무술 배우냐 너. 어. 너 이러면서 한가봐. 야 이 자식이 맨날 애들이나 괴롭히고 말이야. 아주 꼴 좋네. 야 너 지금 내가 웃음이야. 아 그래 웃읍다고. 내가 웃음냐고. 웃기다고. 잘 됐네 어차피 개그맨 하려고 그랬는데. 잘 됐어. 난 더 좋아. 난 괜찮아. 누가 학교에서 싸움 줄어라. 어. 선생님 웃인다. 야 이해석이. 이해석. 누가 학교에서 싸움 줄어라 그랬어. 엎드려. 이해석들이 말이야. 야 너희들은 왜 안 엎드려. 네. 너희들은 왜 안 엎드리냐고. 저희는 벌써 맞았는데요. 엎드려. 엎드리면 되지 참. 아휴. 김대밤이. 예. 너는 모범생인 녀석이 왜 이런 자리에 껴있나. 죄송합니다. 몇 대 맞을래. 때리시는 대로 맞겠습니다. 이 녀석이. 일어나. 아픈. 아픈가 봐.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해라. 아픈가 봐. 아니 일곤 일로와. 일로와 이 녀석아. 어. 이 녀석이 어디 수술 빼. 일로와. 아 선생님. 일로와 이 녀석이. 너. 어. 똑바로 안 돼. 똑바로 돼 이 녀석아. 어. 혁 부러진다. 개 이 녀석아. 아니. 맞으면 될 거 아니야. 자존심이 이상해. 진짜. 아이나 이 녀석이. 이 녀석이 말이야. 잘못했습니다 선배. 선생님 잘못했습니다. 자신 안 드릴게요. 잘못했습니다. 아니 고이 넌 다시 맞는다.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. 아 나 별로 안 아픈다 진짜. 아유 죄송해요. 잘못했습니다. 김준호. 예. 너 몇 대 맞을래. 대리시는 만큼 맞겠습니다. 대. 이 녀석이. 이 녀석아. 김준호. 예. 선배가 됐으면 후배를 잘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야. 예. 잘 할 수 있지. 예 선생님. 대. 야. 니가 제일 3학년 선배 아니냐. 예 선생님. 앞으로 믿는다. 예 선생님. 대. 이 녀석아. 예. 김준호. 너 정말 선생님 믿는 학생이란 말이야. 어. 잘 할 수 있잖아. 아니. 아니 선생님. 우리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. 우리 엄마한테. 어디 가. 이 녀석아. 일골이. 아니 일골이. 예 선배님. 우리가 누구야. 이 주먹 가다로 전국 고등학교를 재패한 고교 천하이야! 하하하하 목 아퍼 아, 선배님 알겠습니다, 선배님 목 아프시죠? 물, 당장 물 가져오겠습니다, 야 이리 와봐 물 좀 가져와라, 선배님 물 좀 마시게요 물을 어디서 구하죠? 물 가져오려면 가져오지 뭐 이렇게 많이 아니, 아니, 아니 아, 나 자존심 이상하게 야, 알아서 구해와 예, 알겠습니다 야, 이 자식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선배님 잠시만 기다리시면 죄송한데요, 물 좀 구하면 안 될까요? 제가 물이 필요하죠, 아시죠? 제가 물을 나와봐, 나와봐, 야 물을 빌려달리면 빌려줘야지 뭐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어 아, 일어나봐 아, 나 씨 일어나 보라고 일어나 보라고 일어나 보라고 야, 야, 야 올라오기 없기다, 올라오기 없기다 야, 야, 야 됐어, 드려워서 안 마셔, 됐어 야, 아, 나 씨 야, 가 사와, 물 사와 예, 예 아, 나 진짜 자존심 이상하게 선배님, 아, 나 오늘 소풍 간다고 멋있게 입고 왔는데 아, 나 다 들어오셨네 멋있다 아니, 머리 멋있어 우리 소풍인데 우리 몰래 김밥이나 까먹죠 김밥, 김밥 김밥이 여기 딱 싸웠습니다 야, 김밥 야, 딱 맛있게 그냥 하나씩 드시고 야, 야, 니네 학교도 소풍 왔어? 야, 우리 학교도 소풍 왔는데 야, 뭐야, 장아 뭐냐 어? 후레시맨이야, 뭐야 이거 아, 정말 이상하게 농담 안 가야 오늘 소풍은 소풍도 왔는데 사이좋게 지내 어우, 맛있겠네 하나 먹어봐도 되지? 어? 야, 야 야, 야 야! 누가 먹으래? 어? 아, 진짜 야 일로 와봐 아, 진짜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시비를 걸어 누가 이거 먹으래? 너 거 싸웠어 어? 야 너 거 싸웠어 어? 아이고, 니 새 거 먹어 이제 하이팅이 있어 야, 야, 야 김대범일 이거 하나를 꼭 알아둬라 뭐? 뭐? 이거 내가 싸운 거야 맛있게 먹어 아, 나 진짜 여기 와서까지 왜 그러냐 니네들 친하게 지내지니까 아, 진짜 야, 좀 이따 우리 학교 저기 장기 자랑하는데 야, 좀 도와줘 내가 상금 나눠줄게 어? 내가 딱 노래 부르면 어, 그래 너 코러스 너 목소리 좋으니까 코러스하고 그래 너 어, 여기 있다 이거 들고 어? 딱 불러가지고 백댄서 알았지? 연습 한번 해보는 거야 아, 1등 할 수 있겠는데 야 야! 아이, 진짜 뭐? 야! 야! 야, 야! 잘 나온다 이거 야, 야! 아, 진짜 야! 야! 너 인마 지금 내가 준 옷으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, 인생 뭐 있어 어기나 이거 치면 1등 하는 거야 어기나 1등 하는 거야 1등이야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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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가져왔어요 야, 알겠습니다 야, 형 어? 해석아! 대법아! 야! 야, 웬일이야 나 여기 저나갔잖아 야, 저나갔어? 야, 반갑다 야, 근데 물을 왜 사다줘 야, 우리 학교 고교 천왕이야 짱 아, 이것들이 해석이한테 그 뭔 아휴, 나 진짜 뭐? 아, 나 진짜 야 어? 너 얘네들한테 싸움 이겨 야, 이겨? 그래, 네가 이긴다고 야, 뭐 이긴다고? 야, 너 나한테 이겨? 야, 이리 와봐 야, 이리 와봐 그래, 그럼 한번 붙어보자 그럼, 어쩔래? 놔? 놔? 야, 놔, 놔? 야, 야 어쩔래? 야, 야 아휴, 됐다 네가 이길지도 모르겠다 됐다 됐다 야, 야 배 아파 아이, 선배님 아이, 또 일이 급하셨구나 아이, 선배님 일 보시는 동안 저희가 화장실 청소 또 깨끗이 해보겠습니다 야, 예석이 예 예, 예석이 예? 나 누구냐?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대표한 고교 천왕 아닌 거냐, 어? 넌 내 똘만이고, 인정? 인정 야, 얘처럼 그냥 까불면 나한테 그냥 들었지? 야, 한 방에 그냥 잽, 잽 다, 야 다 두드려면 안 된다, 어? 아, 이게 딱 아이, 선배님 시끄러워서 안 나와! 아이, 선배님 걱정 마십시오 아이, 나 야, 청소를 인마 깨끗이 그냥 저희부터 그냥 5분 안에 신속히 마무리해 예 알았어? 깨끗이 그냥 아이, 잠깐만 아이, 아, 나 자존심 상해 저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? 아, 예 아, 나 진짜 아 아 야 어? 야 그게 야 야, 후배한테 청소 다 시키고 이게 진짜 이씨 근데 응? 아유, 이거 그냥 장난하나, 지금 진짜 야, 뒤에 김준호 왜? 너 지금 땡땡이 치는 거 다 알고 있다 나와, 빨리 야, 볼일 보고 있어 아, 나와봐 아, 진짜 야 너 다 알고 있다 셋셀 동안 안 나오면 진짜 너 혼날 줄 알아 못 나가 하나 둘 아유, 볼일 다 봤다 아유, 볼일 다 봤어 아유, 이것들이 진짜, 야 아유, 둘 다 땡땡이 치고 나 선생님한테 지금 보고하러 간다 아, 나 안 되겠어, 이거 진짜 야, 잠깐만, 야 김병원 일로 와봐 야 아, 상현이가 일로 와네, 아까봐 어쭈, 어쭈 어 일로 와봐, 야 야 왜? 너 지금 뭐 유치하게 선생님한테 이르겠다는 얘기냐? 어? 그래, 이르겠다고 아, 이르겠다는 얘기냐고 아, 그래 이를 건데, 어쩔 건데 일로 와들 일래면 일래면 일본놈이야 너 일본놈 아니잖아 아유 아유, 어떻게 진짜, 말짱하게 아유, 배야 야, 나 지금 화장실 왔다가 니네들 때문에 야, 그러면 내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뭐 어? 너 미안한데 저기 휴지 좀 사다 줘 그럼 내가 말 안 할게, 선생님한테 어? 알았지? 아유, 진짜 아유, 이게 진짜 아유, 이게 진짜 난 돈 없는 줄 알아? 어? 지금 우끼리 천 원도 못쓰겠냐? 돈을 네가 주워 대신. 빨리 사갖고 와. 야 천 원 주워. 야 이거. 와봐. 왜요? 사사. 사사사사사. 알겠습니다 사장님. 야 이혜석이 물 가지고 와 빨리. 물. 야 이 물 이걸로. 하나. 알겠습니다. 하나. 둘. 뭐야 이거. 야 이거 뭐야. 둘이 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. 야 너 지금 물 뿌릴라 그랬지. 너 지금 뭐라고 했냐? 지금 물 뿌릴라 그랬잖아. 마실라 그랬어. 콜레밥물인데. 콜레밥물이래. 왜 왜. 아니 왜. 왜 선배님. 우리가 누구야.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잡혀온 고교 전학이야. 하하하하. 아유 그냥. 쟤가 나 째려봐. 뭐. 뭐 뭐. 어. 아하 아예. 죄송합니다. 챙 smashed là 이거 죄송합니다. 아. 어 뭐야. 야 야 야 야. 예. 우리 구역을 지나가면 인사를 해야 할α plumbing. 안녕하십니까 야 일로와봐 야 돈 있냐? 돈 없어요 너 뒤져서 나오면 너 나한테 맞는다 돈 없는데 진짜 친한척 해 야 웃어 친한척 하라고 돈 없어요 뭐야 이거 이거 나 몸 약하다고 엄마가 태권도 도장 보내라고 태권도 도장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태권도 3단인데 야 나한테 배워 나한테 나는 그냥 날라오면 다 막아 그냥 야 때려봐때 그냥 이걸로 다 막고 지고 때려봐 그냥 때려봐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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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것도 진짜 야 누가 약한 애들 괴롭히라 그랬어 야 혜성아 얘네들 신경쓰지 말고 빨리 가 이리와 야 가 이리와 가라고 이리와 지금 뭐하자는거야 지금 어? 학원비 가져가야지 1분이 아까 빼놨어 아유 이것들은 진짜 우리가 괴롭히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인데 어? 야 뭐 그렇게 따지면 남이사 상관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남이사 다시 말해봐 참 어이가 없었고 야 남이사 상관을 하든 말든 야 난 널 남이라 생각해본 적 없어 야 너 자꾸 우리가 뭘로 보이는데 그러는 거야 어? 그지 같은 놈들 아니야 너네 같은 놈들이 뭐야 이거 너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아 잠깐만 선배님 아 이거 없어 봐봐 봐봐 너 방금 뭐라고 했어? 애들이나 괴롭혀 그지 같은 놈들이라고 어? 내 옛날 선배님 그지네 니가 얘기했어 아니 선배님 아니 지금 그런 얘기도 했거든 지금 잠시만요 아 나 도저히 자존 인사해서 안 되겠네 나 야 오늘 한 번 붓자 어우 야 야 야 야 아 너무 부러워 덤벼 아 나 야 야 그지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야 야 야 나 몸 푼다 아 진짜 아이 참아 아이 진짜 쌍아 아 참나 아 듬벼 덤비라고 덤비라고 아 아 아 야 뭐야 코피 코피 났네 야 너 죽었어 일로와 덤벼 야 코피 나면 진거야 어 코피 나면 진거야 너 따라와 안되겠어 일로 따라와 아 놔봐 놔봐 아유 아유 진짜 어쭈 야 어디가 어디가 너 약사로 가지 자세가 못 죽겠네 진짜 아 이것들이 진짜 안되겠어 야 야 하하 이거 봐라 야 너라도 일로와 니가 일로와 이것들이 어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일로 오라고 아 진짜 야 왔다 어쩔건데 나한테 연고 있어 일곱이 참 나쁘다 요 아 아유 우와 일곱 다행이라 예 선배님 우리가 누구야 이 추억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내가 웃었어. 어디에 엿뚱이 그랬는데. 아니 누가. 참나. 웃어보여? 내가? 내가 웃어보이냐고. 아니 웃어보이냐고 내가. 아 웃어보이냐고. 어차피 웃기로운 건데 됐다. 참나. 나 자존심 상했지. 뭐야. 야 일로 와봐. 야 너 지금 딸기 우유 먹냐? 혼자 먹으니까 맛있어? 나 이게 죽을라고. 선배님이랑 나 좀 사줘라. 나 또 사 먹어야 돼. 이게 완전히 맞을래 너? 하지마. 미쳤냐 너? 하지마. 이게 진짜 미쳤나 이게. 너 한 번만 더 해? 너 한 번만 더 하면.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. 야. 누가 또 한대? 안 해. 야 야. 누가 이런 애들 괴롭히래. 아유 진짜 이것들이 진짜. 어 추워. 야 너 봐. 아 뭐. 너희 맨날 애들 괴롭히는데. 뭐 너희가 그렇게 잘 나가냐? 어? 잘 나가냐고. 아 진짜 이것들이. 너희가 그렇게 잘 나가냐고. 요즘은 별로. 아유 진짜 이것들이. 야 안 되겠어. 너네도 오늘. 어? 나한테 맞든가. 아니면 빌든가 하나 선택해. 하나 어이없다 이거. 하나 어이없다 이거. 하나 어이없다. 야. 안 빌면 죽는다 진짜. 어? 하나. 하 진짜. 어쭈 야. 뭐. 아니. 지금 뭐하는 거야. 우리 고교 전왕이야. 야. 너도 안 빌면 죽는다. 아유. 날씨가 이렇게 춥냐. 아유.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어. 야 안 되겠어. 너네들 맨날 여기 매점 지나가는 애들한테. 어?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뭐 사오라 그러지. 너네들 다 한번 당해봐. 일로 와. 일로 와. 왔는데 뭐. 500원 가져가서. 어? 컵라면하고 문어 다리하고. 곰 사냥하고 아폴로하고. 복숭아 통조림 사갖고 와. 야 뭐. 복숭아 통조림? 그래 복숭아 통조림. 황도야 백도야. 아유. 일단 이게. 일단 두 개 다 사온다. 아유. 야 아들 구원이 거기서. 네 선배님. 너 지금 500원 주고 그 많은 걸 다 사오라는 얘기야. 일구원이한테. 그래. 니네들도 맨날 그러잖아. 사오라고. 나한테 돈 있어. 이거 보태. 어? 돈 많이 먹는다. 우리 같이 사러 가자 빨리. 어? 아니 왜. 네 선배님. 우리가 누구야.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대패한 고교 전아이야. 하하하하하. 미팅하려니까 창피해. 아유 선배님 여자 다르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. 잘 보십시오. 앉으세요. 아유. 안녕하세요. 저 혹시 나이가. 고1이요. 고1이요. 아유 그러면 이름이. 아유 저는 경미. 저는 경하요. 아유 경미 경하야. 오빠 고인데 말라도 되겠니. 와 똑같아. 이거 봐. 이거 봐. 반응이 이렇게 좋아. 오빠가 또 개인기가 얼마나. 서경석. 서경석. 네 안녕하십니까. 서경석입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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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. 우리는 이제 북상고 내가 투짱. 싸움은 그냥 굉장히 잘하고. 하하하하. 싸움 되게 잘하시나봐요. 아유 다행이지. 정복고등학교 그냥 재패해버렸는데. 아유. 아유 선배님. 근데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? 아유 지금 뭐라고 했냐. 아유 안을고 얘 지금 뭐라고 했어. 아유 늙어보이는지 아저씨래요 아저씨. 웃어? 아니 선배님 그냥. 웃어? 웃어?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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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경미야. 이 오빠 봐. 어머 커피숍에서 공부한다고. 멋있다. 아 저기 우리랑 미팅하러 왔잖아. 뭐가. 저기 뭐가 멋있어 야. 오바다 커피숍에서 무슨 공부냐 야. 야 집에 가서야 인마. 집에 가서야. 집에 가서야. 아 이게 미쳤나 진짜 이게. 아 나 여자 했는데 진짜 야. 야. 왜. 아 야 안경 벗어. 안경 벗어. 진짜 이게. 헐 낫네 벗고 다니라. 너 눈이 이뻐 너. 아유 이게 진짜 어쭈 어쭈. 야. 이런 코딱지만 한 게 어디서 수작이야. 어. 너 지금 뭐라 그랬어. 코딱지만 하다고 그랬냐 나보고. 그래 코딱지만 하다고. 세상에 이렇게 큰 코딱지가 어디 있어. 아유. 근데 조 오빠는 누구예요. 아 별거 아니야. 야. 너 방금 뭐라 그랬냐. 어. 별것도 아닌 놈이라고 그랬지. 뭐. 지금 별것도 아닌 놈이라고 했잖아. 안 했어. 비실렀다 그러지. 아유. 아 뭐야. 아니 오빠들이 싸움 져요. 아 잠깐만 나. 야 싸움 지금 누가 진다고 그래. 지금 진짜. 야. 너한테 싸움 이기냐 그러면. 어. 나 짜증나. 싸움 이기냐고. 싸움 이기냐고. 싸움 잘한다면서 맞는 거 봐봐 저거. 아유 뭐야. 어디 있어 사람한테 말이야. 어. 어. 안 들고. 안 들고니. 여유 있다. 아무렇지 않은데. 뭐 여유가 있어. 어. 야 야 이리 와봐. 야. 야 뭘 여유가 있어. 휘바람이 치던 바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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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맹이. 야 꼬맹이. 야 꼬맹이. 아 오빠 부르는 거 아니에요. 됐어. 확실한 거 아니니까. 아유. 이것들이 진짜. 안 되겠어 선배. 야. 그 뒤에 있는 놈. 일로 와봐. 그 뒤에 있는 놈 와보라고. 야 김준호 일로 와보라고. 아 일곤이가 뒤에 있어서 일곤인 줄 알았잖아. 왜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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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배님이 오셨는데 제가 밥 한번 대접을 못하겠습니까. 어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. 야 혼자 먹으니까 맛있냐? 줘봐 줘봐. 아 이거 반찬 좋네. 좋은 내꺼잖아. 이거 미쳤나 이게 진짜. 내꺼잖아 그거. 나 좋아. 죽어버린 거야. 야 야 야. 일권이가 뺏었다. 야 이거 좀 먹으면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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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있다. 나 너무 이래. 뭐하는게 시끄러워. 아 이거 잠을 못자겠네 이것들을 진짜. 자들이야. 꼰대 너 뭔데 자꾸 우리 반에 들어와? 나 참 더러워서이. 뭐 더러워서? 더러워서. 이게 진짜 죽으려고 이게 책상이 더럽잖아 점심 먹어야 되는데 야 김동원 우리 선배님 오셨는데 지금 너 뭐냐? 너 안되겠다 오늘 참한데 어쭈 야 오늘 싸워보자 이거지? 잘 됐네? 너 가져 하나 더 있어 이현석 이리로 와봐 얘네들이 뭐 괴롭혔어 얘기해봐 밥 빼서 먹고 얘가 나보고 원숭이 흉내내라 그랬어 야 가있어 야 야 참 진짜 너 애들 괴롭히지 말라 그랬지 뭐? 니가 한번 원숭이 흉내내봐 얘 뭐라는거냐 지금 원숭이 흉내내보라고 야 너 셋셀 동안 원숭이 흉내내면 죽는다 하나 어쭈 둘 셋 야 야 야 야 야 김동원 이게 뭔데 우리 선배님을 모여가냐 야 너 있지 오늘 신길동의 철조망이라고 알아 너? 걔 학교에서 애들 폐다 잘렸거든 너 오늘 맞아봐 데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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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오라고 야 신길동 철조망 너 오늘 죽었어 야 니가 김대범이냐? 그래 니가 김대범이냐? 그래 김대범이다 너 조심해라 뭘 조심해 너 내 눈에 띄면 죽는다 뭘 눈에 띄 야 아니요 앞으로 이 자식 건드리면 나한테 얘기 알았어? 뭘 건드리면 얘기해 뭘 조심해 뭘 조심하냐고 너 조심해라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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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 선배님 선배님 부러워요 빨간띠 아이 저는 또 파란띠지만 이 발차기 안으로 또 전국 고등학교를 재패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울게 없다고 우리는 뭐야 쟤 야 뭐야 껌띠야? 나 자전히 잘했지 야 줘봐 줘봐 선배님 이걸로 잘했지 에이 왜 껌했지 마 내 끔 내 끔 내 끔 야 야 야 야 어이 어이 어이거 없어 야 니네들도 여기 다니냐? 어? 아이고 참나 흰지 야 야 너 여기 다니냐? 그래 야 관장님 오시기 전까지 그냥 조용히 운동이나 하자 어? 자세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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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세 빠세 어이씨 반영은 조각구름 또 있고 탕후 랜닝은 암선이 또 있고 아잇 야 뭐 여기 뭐 니네가 전세를 했어? 한우랜 검iec구름 또 있고 야 입 다물라고 학벌 н유 람선이 또 있고 아이씨 야 입 다물라고 9 카 야 누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데 노래 부르라고 그랬어? 야 노래 부르는 것도 죄냐? 하하하 저 죄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운동할테니까 딱 차렷하고 노래 부르고 있어 그러면 어? 아이씨! 이게 진짜 야 너 뭐라 그랬냐 방금? 이게 진짜 죽을라고 이게 아이씨 저 이즈 웨인! 와우 와우 진짜 우리 선배님하고 멱살이었고 니 뭔데? 야 이 놈 자식아! 야 이 놈 자식아 아주 그냥 누가 체육관에서 싸움질이야 임마? 어? 기껏 태권도 가르쳐 놨더니 싸움질이 나고 여기있는 해석이를 봐 얼마나 착하냐 넌 그리고 학교에서 선두부라는 놈이 싸움질이 나해? 엎드려 뻗쳐 김대범 엎드려 뻗쳐 아프지 generates 야 너 김준호 널리 널와봐 너는 형이라는 놈이 애들이랑 싸우고 앉 din 함? 너도 엎드려 뻗쳐 아프냐? 엎드려 뻗쳐, 인마! 너 이따 한 대 더 만들 줄 알아 안일권이, 네가 제일 말썽이야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 뒤로 가, 뒤로 가 안일권이, 너 잘 돼 빨리 해 안 때렸어, 안 때렸어 빨리 돼, 빨리 돼 안일권이 너 일로 와, 일로 와, 안일권이 야, 너 남자답게 배 안 돼도 제대로 못 맞아? 예? 저 뭐라 그랬어요? 남자답게요? 그래! 아, 나 자주 임상에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! 그럼 돼! 안일권이! 안일권이! 안일권이 멋있다 야, 안일권 너 어디 가, 안일권? 야, 얘 나왔으면 선배님한테 인사를 해야지, 인마 아니! 아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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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천천히 해야지, 인사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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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앉아 앉아, 앉아, 야, 앉아, 앉아 야, 앉아 봐 내가 누구야? 고교 전화이야! 아우, 침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11명이야, 이거 아, 11명? 김대범이 오라고 해 알겠습니다, 오늘 김대범이 내가 가만 안 둬 야, 김대범이 나와 야, 김대범이 일로 와! 이리 와서, 자식 야, 정표 네가 지금 나 불렀어? 어? 불렀데 뭐 불렀데 뭐 들어왔어, 들어왔어 들어왔어, 들어왔어 어, 이거 없어가지고 이것들이 진짜 야야야! 둘이 열한 명이야! 어디서 삐리들은 데려와가지고 그냥 삐리야, 둘, 셋! 아, 자존심 상해! 야,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꺼져라 좋은 말 할 때 꺼지라고!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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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그래도 열 명이야! 열 명이야, 쫄지 마! 야, 뭐! 아유, 이것들이 진짜... 야, 야! 야, 나 오늘 시간 없을 거야! 야, 벗어, 벗어! 벗어, 벗어! 야, 한꺼번에 다 덤벼! 한꺼번에 다 덤벼라고! 아유, 진짜! 아유, 진짜! 이것들이 진짜... 야, 일로 와, 일로 와! 아이가 없어! 야, 너 선배지, 일로 와! 일로 오라고! 야, 애들 일로 일로 빨리 세워! 야, 야! 채우라고! 야, 뭐라는 거야! 어쭈! 너 지금 주먹 쪘냐? 뭐, 뭐, 뭐? 야, 너희들 가, 따라와, 너 혼자! 기준! 자식들이 말이야! 야, 똑바로 안 서! 야! 똑바로 서라고! 이것들이 말이야! 어디서 말이야! 나쁜 짓이나 몰려도... 아이고! 나쁜 짓이야! 자식들이 말이야, 이거! 어? 어쭈! 누가 가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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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! 아! 선배님들이 인사를 해야지, 인마! 선배님 인사해! 아, 갑자기 인사하니까! 괜찮습니다, 선배님! 야 우리 30명 정도 되니까 김대범 죽었어. 야 다 들어가 있다가 대범 나오면 우리가 불러면 딱 나와. 야 너희들 부르면 나와라. 오늘 죽었어. 김대범. 나와나?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. 야 니네들이 불렀어? 불렀어 어떨래. 이것들이 그냥. 어쩌고. 아니 뭐하는 거야 우리 뒤에 30명 있어. 아 맞다. 생각을 못했네. 너 오늘 두고 보자. 야 야 야. 다 나와. 죽었어. 나와. 야 나와. 다 나와. 다 나와. 나와. 야 니네들 또 애들 불렀어? 어? 야 뒤에 있는 애들.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. 셋셀 동안 안 나오면 다 죽는 거야. 하나 둘. 야 너 맛 좀 봐. 어찌 rápido 맛 좀 봐라. 해라 봐 해라 봐 해라 봐. 뭐. 야 야 야. 네가 우리 준호 괴롭히는 김대범이냐? Autom 성빼라 뭐? 손 빼고 얘기하라고. 손 빼라고 하 그냥. 아유 진짜? 이샘 어이거없는 거야 어쭈 오늘 죽었어 어쭈 뭐야 뭐냐고 그냥 야 김 대범 뭐 뭐 네가 그렇게 잘 나가냐 하하 참나 네가 그렇게 잘 나가냐고 뭐? 어금니 다물어. 어금니 다물어. 어금니 다물어. 용기 있으면 쳐봐. 쳐보라고. 아유 진짜. 너 뭐야. 이쪽에 서 있으려고. 비켜봐. 야 비켜봐. 야 진짜. 야 넌 또 뭐야. 아 뒤에 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야. 아유 그냥. 아 진짜. 아 잠깐만. 아 여기. 너 불광동의 명훈이. 들어가. 이것들이 말이야. 학생들이 나쁜 짓이 나고. 아유 그냥. 아 잠깐만. 아 나 자존심 상해. 아 자존심 상해. 아 뭐. 얘네들 이렇게 몰려다니고 미쳤냐 진짜. 뭐. 야. 미치겠네 미치겠네. 열받게 하지 마라. 열받게 하지 마라. 네. 따라하지 말라고. 네. 따라하지 말라고. 네. 아유 이것들이 진짜. 야 오늘 시간 없으니까. 어? 아유 진짜. 가위 가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짓놈 한 놈만 남아. 야 야 야 야. 얘 뭐라는 거야. 가위 가위 하라고. 우리가 누구야. 이 주먹으로 가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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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오. 따라와. 따라오라고. 따라오라고. 어 나 와봐 나와봐. 이리 와봐. 선배랑은 안 갈랐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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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선배님. 우리가 우야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대표한 고교처럼이야. 우유 줘 우유 아 선배님 아까 사오란 거 그대로 제가 사왔습니다 자 여기 우유 근데 선배님 갑자기 근데 우유를 왜 사오랩니까 여기 또 키 크게 아 선배님 아 맞아 우리가 김대범이보다 키가 약고 또 힘이 약해서 우리가 조금 이러는 건데 우리도 우유 먹고 빨리 힘을 키워서 그냥 김대범을 때려잡죠 야 나도 키 좀 크게 우유 좀 사와 우유? 많이 사와 아 이거 드시고 야 나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심부름을 시켜 아유 이거 그냥 아 나 진짜 못 참겠네 이것들 야 어쭈 아주 자신만만하구만 요새 아주 그냥 그래 키 살았다 하 이것들 봐라 네가 아주 살았어 키 살았는데 어쩔래 아 또 애들 불렀구만 몇 명 불렀는데 한 천명 부르던가 어 그래 너 후회 안하지 뭘 후회를 해 넌 그거 봐 넌 죽었어 야 얘들아 일어나 야 야 나 우리애들이야 우리애들이야? 야 우리애들이라고 어? 너 야 야 조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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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명 어쩔건데 뭐 뭐 야 선배님 선배님 천명 같다 안될거 같아 아 진짜 이거 뭐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이거 걱정마 아닐거니 내가 누구야 예 불렀어 무술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예패한 짝패 정두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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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여기 정두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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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오늘 죽었어야 돼 너 뒤집게 맞아봐 넌 야 네가 김대범이야 어 졸았다 졸았어 졸았어 졸았다 아유 웃기다 웃겨 아유 자 봐 그냥 오유 사 왔어 오유 가져와 오 야 야 너 정두엉 맞지 너 예전에 나 쫓아다니면서 심부러하고 그랬잖아 뭐야 뭐 옛날에 정두엉인가 아니야 에휴 아니긴 뭐가 아니 어 정두엉 뭐야 정두엉 야,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거 별 거 아니구만, 이거. 야, 무술을 배웠으면 좋은데 써야지. 나쁜 짓이라고 말이야. 야, 죽고 싶냐, 진짜? 이 자식 봐라, 이거. 야, 정두아! 야, 까불지 마라. 그냥, 꺼져, 꺼져. 아유, 한 주먹도 아닌 거지 그냥. 야, 수도. 너 방금 뭐라 그랬어? 너 이리 와봐. 한 주먹도 아닌 놈이라고 그랬나, 지금? 아, 진짜 씨. 한 주먹도 아닌 놈이라고 했잖아! 안 했어. 했으면 했다고 그러지. 야, 가, 가. 꺼져, 꺼져 그냥. 뭐라고? 꺼지라고! 고맙다고요. 네, 선배님. 우리가 누구야? 이 주먹 가다로 전국 고등학교를 재패한 고교 전형이야! 대범이 미워! 아, 선배님. 김대범 그렇게 미우세요? 응? 제가 대범이 때려드릴까요? 어? 네가 어떻게 해? 아이, 선배님. 저 옛날이 아닌 건 아닙니다, 제가. 어, 안 읽어버리! 김대범 나랑 마주치기만 해봐. 내가 한 번 더. 어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뭐하냐? 어? 어쭈, 어허. 어쭈. 뭐? 야, 뭐 새해 됐더니 이게. 야, 미쳤냐 지금? 어? 아, 이 자식 봐라, 이게. 어쩔래. 아이고, 씨. 어, 이 자식 봐라. 어쭈. 어, 아이고, 아이고. 어이거 없네. 아이고, 진짜. 야! 야! 어, 아이고, 야! 어? 어? 야, 이거 별거 아니네.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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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이 자식아! 아, 나 지금. 끌려! 아이고, 아이고. 왜냐하면 이게 이게. 왜 하는 거야, 아? 이제 우리는 진정한 고교처럼이야. 이랬으면 좋겠다. 나 이끌어, 이끌어! 고구마 또 왔어. 고구마 또 왔어. 고구마 또. 이거 뭐야 이거. 진짜 무거워 이거. 이거 애들한테 고구마를 강매로 또 팔면. 아 그래? 돈이 되면 또 놀러 가면 돼요. 야 좋아. 야 이거 고구마 이거. 그러면은 우리가 고구마 익는 동안. 익는 동안. 간단한 게임하자. 게임. 내가 기둥할게. 발뚝바퀴. 발뚝바퀴 좋습니다. 니는 소리 가위바위보 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천천히 타라. 어 알았어. 잠깐. 자 자 간다. 아아. 뭐야. 뭐야. 목이 왜 이렇게 뜨거워 이거. 아 진짜. 이 어린 놈의 자식들 누가 이 구역에서 장사하라고 그랬어. 어? 이 어린 놈 자식들 누가 자리세도 안 내고 장사하라고 그랬어. 아 이거. 야 이거 깡통 치워 빨리. 이거 치우면 안 돼요? 이 자식들 치우라고 그랬잖아 이 자식들아. 뭐야 이거. 건방지 이 자식들이. 뭐야 갑자기. 뭐야. 아우 다. 아우 다. 아우 야시아. 아우. 좋은 말 할 때 치워 이 자식. 아우 야시아. 아 네. 좋은 말. 야 꺼져. 알았어. 뭐야 이거. 선배님 저 뭡니까 저거. 그지야 그지. 동네 그지. 아나 씨. 화나 이것들 봐라. 뭐야. 야. 보충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지금. 뭘 하긴 좀 안 돼. 고구마 파는 안 봐. 이것들이 아유 이씨. 어쭈. 아이 진짜. 이 자식이 새가 돼도 젖꼭지를 만드네 이거. 그냥. 아 뭐야 이거. 아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것들 뭐 고구마냐. 어. 뭐야 이거. 손대지 마라 어. 어쭈. 화나 이 자식 봐라 이거. 손대지 말라고. 야 어쭈 뭐 한 판 붙어보자 이건데 이거. 손대지 말라고. 야 한 판 붙어보든가 그러면은. 고구마 뜨거워. 내가 빼줄게. 자. 뜨거워 아우 뜨거워. 됐어 됐어 됐어. 아 이 자식들 아직도 안 갔네 이거. 뭐야 이거. 싸 거죠. 아 또 하나. 뭐야 저거. 야. 봤지 지금 그지. 뭐. 근데. 공부 안 하고 맨날 불량한 짓이 하니까 그지 되는 거 아니야. 니네들도 그지 될 거야. 어. 야 야. 야. 너 그지란 말 내가. 내가 그 말은 내가 오늘 취소 받아낸다 너야. 그지란 말 취소해라. 못하겠다며. 취소하라고. 못하겠다며. 하. 넌 다음에 그러면 죽어 넌 진짜. 한 번만 더 해라. 한 번 더 하면 어쩔 건데. 뭐. 한 번 더 하면 어쩔 거냐고. 됐어 넌 그럴 애 아니야. 아유 이것들이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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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우리 우리야. 우리 우리야. 이구야 이구야. 네 선배님. 우리가 누구야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이제 빼앗고 교체라. 엄마 보고 싶어. 선배님. 선배님이 먼저 이렇게 가출하자고 해놓고. 약한 모습 보시면 어떡해요. 우리 뭐 먹고 살아. 제가 볼펜 준비한 거 아닙니까. 여기서 우리가 이거 강매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. 아싸. 우리가 또 이기는데. 야야야야. 이거 버스야. 야야야야야. 야. 들어가. 뭐야. 이거 딱 하면 돈 많이 돼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희가 누구냐 하면 북산고의 김주로 안일권입니다. 이 볼펜 좀 사주시면 저희가 이 겨울 따뜻하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. 몰라. 엄마야야. 누가 인마 버스 안에서 볼펜 팔으라고 그랬어. 어. 이 어린 놈들이 볼펜 팔은 게 나쁜 짓인지 몰라 인마. 누가 이런 데서 인마. 볼펜 팔으라고 그랬어 인마. 어. 너희들 그거 당장 치우라고 했잖아. 엄마. 이 자식들이. 뭐야. 아 나 봤어. 너희 볼펜 팔지 말라면 팔지 마. 뭐야. 팔지 말라면 팔지 마. 아 이 자식. 뭐냐고. 너 가만 있어봐. 아 나 이거 안 되네. 뭐야 뭐 운동화 끝 묶겠다 이건데. 야. 붙어. 어 가만 있어봐. 운동화 끝만 내면은. 야 다 묶었지? 붙어 붙어. 남았어. 아 나 이거 지금 장난하나 야. 야식들아. 야. 빨리 빨리 묶어. 그래 너 다 묶었지 덤벼. 반대쪽. 아 진짜 이게 지금. 장난하나 야. 야 덤벼. 운동화 끝만 못 보면은. 야 덤벼. 어. 아 이 자식 미안하다 그러면 봐주려고 그랬는데. 내가 이러나. 가만 안 도니까. 야 이러나. 미안하다 그러면 봐주려고 그랬는데. 너 죽었어 야.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고 있는 자식들이 이거. 어 누가 볼펜을 팔으라고 미안해. 니네 누가 볼펜을 팔으라고 해. 미안해. 볼펜 팔지 말라고 할 때 미안해. 팔지 말라고 할 때 팔지. 미안해. 꺼져 꺼져. 미안해. 야 야 야 야. 이거 달리는 버스야. 아 나 진짜 뭐야 저거. 아 이거. 아 이거. 아 이거. 자존심사님. 이번 정거장은 여의도역입니다. 여의도. 아 자리 났습니다 자리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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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앉으세요. 제가 팔게요 선배님 주세요. 그래 그래 그래. 아 제가 팔 테니까 선배님은. 아 이거 팔 테니까. 아. 야 이리 와봐. 뭐야 뭐. 아 나 이것들 가출했다 그래 그래. 여기 와 있네. 근데. 어. 야 집에 들어가라. 어. 야. 야. 이거 뭔데 간섭이야. 사람 많은 데서. 야 가출한 거는 더 이상 못 참는다. 집에 가라고. 야 여기 사람 보는 사람 많다. 그래서 어쩌라고. 손 말할 때 손 내려놔라. 집에 들어가라고 진짜 이씨. 노라고. 오. 와. 아유 이것들이 진짜 이씨. 아유 진짜 이씨. 아유 진짜 이씨. 아유 진짜 이씨. 야 김대바비. 뭐야. 우리 가출했다. 그래서. 너 이리 와봐. 이게 미쳤나 진짜 이씨. 이리 와보라고. 나 와봐. 나 진짜. 야 왔다 어쩔 건데 어. 앉아서 가 다리 아파. 그럼 이것들이 진짜 아유 진짜. 진짜. 아유 참나. 하하 나 오늘 왜 이래 이거 진짜. 이 자식이 눈을 똑바로 어디다 푸고 다니는 거야. 여기 미안해. 미안하다고. 난 미안하다고 했다. 난 미안하다고 했어. 야 이번에 무슨 이야기 하니. 아 선배님. 이번에는 또 부자 동네입니다 이거. 부자 동네. 애들 오면 우리 이것만 파는 게 아니라. 신발도 빼고 그냥 옷까지 다 빼는. 오케이 알았어. 요리와 요리와 요리와. 다 죽었어. 요리와 요리와 요리와. 야 야 이리 와라고. 가져와 이 자식아. 야 옷 내놔 이 자식아. 가져와. 야 시계도 내놔 이 자식아. 가져와. 야 야 다 내놔. 이번 정거장은. 야 야 안 가져와. 가져와 이 자식아 인마. 가져와. 가져와. 가져와 이 자식아. 가져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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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와 이거. 요리와 요리야 요리. 야 선배님. 어하고かな거에요. 야 내가 누구냐. 저 customer 본 Á라는 전국 고등학교. 논쟁ち의. 팬 공연 차량이야. 하하하하. 푸킹 시켜줘. 와 선배님 제가 들어가면 웨이트한테 확실히 얘기해놓겠습니다. 이 걱정 말고 딱 들어가세요. 근데 우리 고등학생인데 이거 드려도 될 것만. 와 선배님 오늘 그래서 나이트 들어가려고. 어. 이 또 이 유명한 그 소문한 실공주의 한길만 패션 아닙니까? 이거 입고 들어가면 북킹 100% 자 들어가시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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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고등학생 아니야? 대학생이에요 잠깐만 어느 대학 다니는데 북상고대학교 아유 이 자식들 너 때문에 걸렸잖아 임마 손님 손님 들어주시죠 아 저 같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야? 아 이 자식들이 장난하지 않아 저리 가임마 꺼임마 이 자식들이 이게 지금 뭐야 뭐야 저거는 뭐야 저거 진짜 나한테 임마 왜 나보고 비웃었냐 이 자식들이 어 나보고 비웃었어? 그래 곤방 이 자식이 비웃권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얘 나 넘어졌어 근데 일어나면 죽었어 하나 이 자식이 야 야 뭐야 이게 건들고 그랬나 야 야 아 이게 진짜 건들고 야 야 너 힘든 문 야 야 건들고 야 야 아 나 지금 뭐야 이거 아 정말 아 지금 지금 오늘 야 이 놀이 네 나이트 뒷문 있으니까 여기로 가자고 야 알겠습니다 뒷문으로 가시죠 그래 뒷문 야 나 어이가 없네 뭐 내가 집에 들어가라 그랬지 어 야 야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아 나야 내가 여제까지 참았는데 내가 오늘 할 말 너한테 다 한다 야 네가 뭔데 따라다니면서 난리야 우리가 놀든지 말든지 야 입 다물어라 놀라물어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안 다물면 가만 안 둔다 진짜 야 진짜 우리 잘났냐고 하나 야 둘 할 말 다 했다 아 나 왔어 아유 이것들이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어쭈 어쭈 김준호 너 지금 침 뱉으려고 그러냐 지금? 어? 너 침 뱉기만 해봐 침 뱉기만 해보라고 이씨 어? 아유 씨 야 춤추는 게 죄야 어? 학생이 나이트 들어가게 돼 있냐고 야 아 나 잘 됐네 어 그래 춤추고 싶으면 내 앞에서 한번 쳐봐 아 됐어 내가 참 나 어이없네 우리가 뭐 진짜 야 내 앞에서 한번 쳐보라고 뭔데 네가 주먹 보이지? 뭐? 오늘 그냥 안 넘어간다 여기서 춤춰보라고 안 치면 어쩔 건데 아유 이게 진짜 어쭈 어쭈 뭐야 춤이 있잖아 야 야 춤이 있잖아 돌리고 돌리고 난 지금 아유 이것들이 진짜 아유 씨 야 김준호 춤추라고 어? 어쭈 이제 아 몸 푼다 이거지 아 좋아 덤벼 야 싸워 싸워 한 판 붙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씨 유치자 우리 애 나 에 ến 대파 야 선배님 지금 여기가 웃을 때가 아닙니다. 지금 아 유치장 와가지고 지금 기분이 신나네요. 지금 이 자식들이 들어왔으면 한쪽에 찌그러져가고 그냥 자지 자식들아 어 아시기 떠들고 그래 자식들아 아 뭔데요. 자식이. 아 왜 때려 잠을 못 자 뭐야 이거 아 진짜 아우 자존심 상이 진짜 아 뭐야 아 뭐야 아 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아저씨 아저씨가 뭔데요. 뭐야 조용히 해라 아저씨가 뭔데. 조용히 하라고. 아저씨가 뭐냐고. 조용히 하라고. 아저씨가 뭐냐고. 건너린다. 그래 한 번에 말씀하시죠. 아우 진짜. 아니 그랬어. 형 말어. 야 거기 그오국 두 명 보호자 면회 나온 거 같은데 잠깐하고. 아 진짜요. 아 저요. 나가서 야 야 야 야 돼지야. 야 야 야 야 돼지야 Yas홀라 봐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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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속 시켜야 아끼잖아, 구속 시켜야 아끼잖아, 구속 시켜야 아끼야, 야, 너네 아니래, 아니래, 다시 들어가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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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, 아저씨, 잘못됐어요, 잠깐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, 거기서 우리 두 명이야, 굴복하지 말자고 아, 우리 두 명이지 맞아, 우리 진짜 굴복하지 마요 빨리 들어가, 아유, 진짜, 아유, 진짜, 뭐야, 뭐야 네, 뭐야 앉아 싫어요, 뭐야 너는 왜 안 앉아, 아저씨가 아, 정매님 지금 뭐예요 일어서 아이 뭐 자동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, 진짜 앉아, 일어서, 빨리 빨리 안 하지, 야, 빨리 안 해 아니, 뭘, 상황이 울지 않는다, 어 아이, 집에 하고 싶은데, 이게 뭐 어떠한 상황이 울지 않는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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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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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데려가! 나 데려가! 나 데려가! 네 선배님. 우리가 누구야 이 주옥 하나로 전국 콜라테크 섬유판 고결 천하이야! 어? 뭐야 저거? 어? 이런 돼지 같은 놈이 이게 확 저리 안 가! 꺼져! 야 꺼져! 왜 모르냐! 저기 춤같이! 태풍 춤! 뭘 돼! 야 자리 놀고! 내가 그냥 하나 보여줘야지! 아 싫다고! 아 자신감하네! 아 같이 놀자고! 아 됐거든요? 아 얘가 진짜 이게.. 야! 같이 놀자고! 아 싫어! 아 왜 그래! 아 지민아! 아 왜 이래! 나 귀여워! 야! 2대2다! 2대2! 야! 사랑이 짝대기 할까? 아 뭐야! 뭐야?! 아 됐지! 야! 야 너 뭐야! 와!! 이러면 뭐 동생 될 거 아니야! 남동생이야 이거! 뭐야 우리 둘이 놀다는데 너 뭐야! 이것들이.. 아우! 참 나! 이걸 왜 한 방에 틀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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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나 몰라. 뭔데? 나는 이 주먹 하나로 전국 여우를 재패한 칠공주팔짱 안공주예! 참 나 뭐 그래서. 야 너도 한 대 맞을래 어? 쳐봐. 이걸 그냥. 쳐봐. 쳐봐. 됐어 나 여자 안 때려. 진짜. 니들과 지금 잘 만났다. 뭐? 우리가 지금 돈이 좀 부족했거든. 근데. 야 뒤져. 이게 진짜. 야. 야. 야 없다고. 없다고 뭐해 지금 없다고. 아 진짜 없네. 아유 돈 좀 갖게 되네. 아유. 왜 여자한테 받으니까 서러워서 오냐? 너네 일단 무릎 꿇어봐. 아 나 진짜 가지가지하네 이게. 너 뭐라고 했냐? 무릎 꿇으라고. 아유 정말 여자들이 정말. 무릎 꿇으라고. 아니 콜라 너무 많이 묻었어. 아니야. 아니 잠깐만 이게. 닦아도 돼요 이거. 아니 아니야. 어? 닦았어. 얘는 좀 빼주면 안 될까? 왜. 얘는 마음에 드냐? 하하하하. 야 너 일어나 봐. 너 너놔. 너 얘랑 팔짱 좀 껴 봐. 어 자존심 상해 진짜. 막꼬 낄래 막꼬? 아유 씨. 낄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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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뽀뽀해, 뽀뽀해 빨리! 안 그래도 하려고 했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? 니네 뭐 콜라템 놀러왔다며? 인생 우리 사촌오빠, 안녕히가 오빠지, 저 사람들이 이거 콜라 던지고 아니야 얘네 악마야, 악마 사촌동생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술 지랄한 애들 가지고 뽀뽀를 해 이것도 안되겠구만, 안되겠어 봉조야, 오빠가 학주한테 다 일러버릴테니까 일찍 들어가, 얘네 상관하지 말고 들어갈거지? 어 두고만이래, 아 진짜 아 어디가 아 이상한, 도대체 왜 니들이 지금 고자질을 했냐 알아서 내가 니들 중에 한놈만 보내주는데 할려면 그럼 이 사이로 지나가 아 이상한, 아 이상한 그리고 나머지 한놈은 나한테 뒤지게 만난다 야, 안일골 내가 선배한테, 선배로서 너한테 해준거 없지? 아유, 여anna 먼저 가 여기 내가 맡을게 왜이래 있는데? 멋있어. 아주. 니가 나와서 맞겠다 이거지. 그래 한 대만 먼저 맞아봐. 누구인 거야. 단배인 거야. 예 선배님. 우리가 누구야. 우리는 주먹 하나로 정국 고등학교를 대표한 고교천왕이야. 똑같지. 예 선배님. 야 하민걸. 이제 준호 씨는 졸업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. 내가 진정한 고교천왕이야. 이 자식 모가지로 왜 이렇게 꺼내는 거야. 우리가 딱. 나 졸업하는데 꽃다발도 없어. 준호 씨 오셨어. 준호 씨. 준호 씨. 아니 어차피 졸업하면 민간인 아니야. 야 이 자식아. 아 왜 때려 진짜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. 왜 그래. 가만 안 둘 거야. 왜 그래. 에이. 니 뭐야. 니 뭐야. 야 선배님 이벤트입니다 이벤트. 아 이벤트야. 장난이야 장난. 선배님 졸업 축하. 하나 둘 셋. 사진 찍는다. 우리 사진 찍는다. 사진 찍는다. 사진 찍는다. 야 우리 고교천왕 우리 선배님 사진이랑 같이 찍어. 이렇게 찍는 거야. 하나 둘 셋. 야 진짜 어이없다 야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 뭐야. 야 뭐야. 야 뭐야. 야 뭐하는 짓이야 자식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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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배. 내가 후배 때문에 참았어요. 참는 게 이기네요. 아 진짜 뭐야 이거. 야 이 자식이 뭐야. 잘 나가는 줄 알았지만 별것도 아니네. 이런 건 건방진 후배 자식이야. 너 다시 말해봐 이 자식이. 별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. 알았어. 아유 건방진 자식이 아유. 선배님. 아 오늘 내 졸업식인데 이거 오늘. 부모님 안 오세요 근데? 아 씨. 아버지 안 오실 거야. 아 왜요. 아버지. 새 엄마 아들 졸업식장 갔어. 에이 괜찮아 어차피.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안 왔고.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안 왔고. 나한테 네가 이 자리 봐. 선배님 우리 의리는 변치 말아요 진짜. 진짜. 선배님. 그동안. 제가 선두부로서. 선배님한테 막대했는데요. 이제 졸업하시니까.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사과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 와서? 지금 와서? 넌 2학년이고. 난 3학년이야. 넌 2학년이고 난 3학년이었다고. 넌 2학년이고 난 3학년이었다고. 준호야. 안녕하세요. 아버지. 준호야 이놈아. 아버지. 너 유급이란다 이봐. 유급이란다 이봐. 유급이란다 이봐. 유급이란다 이봐. 유급이란다 이봐. 너를 내가 자식이란다. 아 이제 동급생이네 그러면. 나 가야. 일로와 일로와. 나 가야 돼. 어딜 가. 교복 새로 사야지. 1번이야 2번이. 야 선배님. 우리가 누구야 이 주옥 하나로 전국 분식점을 예배한 고교 전향이야. 야. 매워 헹궈줘. 아 선배님 나이가 몇인데 매운 걸 못 드세요 아직도. 자 여기에 헹궈서 아. 아 선배님 맛있습니까. 하나 더 줘. 선배님 다 드셨어요 하나 이거. 더 줘. 아 선배님이 또 구해오라면 제가 또 떡볶이 구해오겠습니다. 애들. 어. 야. 일어나 봐 애들. 아 나 저 주인사님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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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냐. 야 김밥이랑 떡볶이 참. 이거 좀 먹자. 어. 니가 세뱃돈 받았으면 인마. 니가 그걸로 다시 사먹어 인마. 에이. 구해왔습니다. 야 이거 구해왔어요. 선배 이거 먹고. 얘들 이쁘다 꼬셔줘. 어. 선배님 오늘 너무 시키는 게 많아요. 제가 꼬셔보겠습니다. 어 저기 우리 같이 떡볶이 이게 합석 해가지고 먹고. 콜라테어 어때. 아 예예.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. 아 이쁘다 이쁘다. 아 이쁘다 이쁘다. 아 이쁘다 이쁘다. 왜 그래. 콜라테어. 야 이거. 자정 이상해. 그 손으로 심어탱이놈아 어 이게 어린 것들이 어디서 행패야 이게 아직 모르시나 그런데 우리가 무서운 시대들이에요 야 이 씨 싸군세와! 이 형 태아리 같은 놈들. 야 너 시브리아 평턴이 가서 얼음 처먹고 규낙만 처먹어라 어이 진짜 어이 뭐야 뭔데요? 너희들 내가 뭔지 알고 까불어 어? 뭔데요? 뭔데요? 뭐냐면 너 이 쓰렛바 이 스냅바 안으로 내가 전국을 재패했던 쌍문동 스냅바다 이거야 바로 우리가 할머니한테 왜 쫄아야 되겠네 야야 이거 다 진짜 어포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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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머니 자릿세를 내려면 자릿세를 내야지 한번 옷 남을까 너희들 여기 오늘 반성에 오러 왔냐 자릿세 낼 테니까 그래 받아라 야임들아 너희들 오늘 서울날인데 떡국을 처먹었냐 안 먹었어요 못 처먹었지 그래 거기 앉아봐 앉아있어 이놈들아 괜찮은데요 처먹어 얼른 괜찮아 니가 오늘 떡국 한 그릇 더 먹으니까 나 나잇값 좀 해 이놈들아 아우 맛있나 보네 아주 잘 처먹네 이놈새끼들 빨리 빨리 먹어 맛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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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침 잘 먹었습니다 그래 왜 7천원이야 예? 예? 아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? 그냥 아유 손님들 맛있는 거 잘 잡수시고 그러시면 곤란하죠 아유 여기 못 쩔 못 쩔 못 쩔 못 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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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선배님 우리가 누구야 이 주먹 하나로 전국 선도부를 재패한 선도철아이야 멋있지 야 야 야 김준호 야 너 사고치지 말라고 내가 선도부지 보는 거야 알겠어? 잘해 웃지 마 인마 웃지 말라고 아유 자식같아 아 자존심 이상해 진짜 선배님 애들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점수 올리자 야 뭐야 이 자식 뭔데 나보다 단추를 하나 더 불렀어 어? 이 자식이 야 이거 복장 불량이죠 이거 복장 불량 너 토끼띠 실시 토끼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아 나 토끼띠을 몰라요 잘 봐 토끼띠 토끼처럼 말이야 어? 귀 딱 잡고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알았어? 어?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 참 나 야 안 되겠습니다 야 그럼 너 머리 박아 그냥 머리 박아 머리 박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아 이런 골통이 다 있어 지금부터 잘 봐 이번에 모르면 너 알아서 해 자 머리를 박고 한 수 아니 왜 예?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? 아니 머리 뒷짐을 계약해 아 이렇게 뒷짐 치다가 흔들리면 발로 차고 야 또 봐 너 머리가 안 돼 아니 선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이 자식 도망갔네 아 정말 선배 그러면 우리 교실 가서 하죠 그래 교실 가서 그래 그래 우리 전도부야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라 왼쪽에 있는 가방을 신속하게 책상에 올려놔 가방이 아유 씨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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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뭐야 가방에 왜 아무것도 뭐야 가방에 이게 뭐야 이거 채찍은 아유 씨 야 야 야 야 공부는 안 하고 이 씨 학생이 말이야 이 씨 사람 죽었어 야 어 너 일로와 이 자식을 가방에 뭐야 이거 오리는 왜 나와 이거 야 이거 이 자식이 어 잠깐만 이 자식이 오늘 오늘 아침에 이거 마을버스 2-1이 뛰어내렸지 너 얼굴부터 뛰어내렸어 이게 얼굴부터 야 쌍모프 수술해 야 아 이것도 진짜 야 뭐야 이 새학기부터 뭐 하는 거야 교실에서 야 야 야 야 야 야 상도부야 새학기부터 내가 뭐야 이거 선생님이 시켰어 하하 이거 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이거 너도 가방 검사해 여배는 없어 여도 가방 검사해 거의 없어 그 진짜 뭐야 이거? 아 뭐야 뭐야 이거 야 sek생이야 이거 이거톡까지 Aunque 야 야 야 이건 또 뭐야 아 나 검사는데 이건 끝까지 자고 있어 야 야 야 야 일어나봐 이 자식아 야야 누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냐 봤지 뭐? 어? 참나 야 잠자는 사자의 코털 이런 코딱지만 한 게 진짜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코딱지만 하다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코딱지만 하다고! 아 이렇게 큰 코딱지가 어딨어 이거 뭐야 별거 아닌데 이거 야 한 번 뜨잖아 어? 나 뜨자 알았냐? 그래 그러면 남자답게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선빵 날리기 하자 꼭 삼모단 애들 이런 거 하더라 인심이 있어가지고 나 아직까지 진적 한 번도 없거든 그래 그래 가위바위보! 이야! 자식아 또 뭐야 가위바위보! 자식아 가위바위보! 자식아 자식아 어? 야 진짜! 야asty! 일머리 다른 Albert! 우리가 누군가의 중학 가다로 전국고등학교를 대해안 고교천왕이야! interessante! 아 반장 되고 싶어 아 선배님 김대범이 반장 됐잖아요 아 우리가 속쓰리지만 이 자식이 더 기고만장이 전에 지금 확실히 잡아야 돼요 아우 이 건방인 자식이 누가 이렇게 교실에서 떠들어 반장 말 들어야 될 거 아냐 야 김대범이 뭐 축하해 야 옆구리 발로 찬 놈 누구야 너지 안 했어 너지 설마 일로와 일로와 야 모의고사 성적표 나왔습니다 자 먼저 김대범 학생 예 야 다들 박수 한 번씩 쳐줘 어 김대범 학생이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아 네 야 정국 1등이야 아니 정국 1등이요? 네 야 야 야 재수 없으니까 들어가 아 진짜 자 다음 1번 예 1번아 예 야 너 시험 잘 봤다 진짜요? 어 잘 봤어 야 이번에 성적이 12점이나 올랐어 이거 봐 내가 밤샘 보람이 있어 이거 그래서 12점이야 예 참아 아니 뭐야 왜 이래 이거 선생님한테 이거 들어가자 지금 자 다음에 김준우 야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이거 네가 푼 거야? 제가 풀었어요 이번에 공부했는데 의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1번 답 추구기 2번 집현전 3번 세종대화 4번 문제까지 얘기할까요? 단군을 우리 민족 시주로 생각할 때 유교조인 상환으로 본 최초에서 하시는 제왕신 게 아닙니까? 오...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자 essay 나 지금부터 모의고사 문제 풀어야겠어 우리가 잘못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학 가야지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자 화이팅 떠돈 놈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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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 열심히 하려고 떠드시지 마 좀 자식아 너 왜 안 나와 듣기만 했는데 선생님 왜 그래요 주머니 왜 이래 이거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 왜 야 애들 똑바로 해 아 제가 반장으로서 가르치겠습니다 진정 아시죠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진짜 아 나 진짜 야 안 읽어 안 읽어 아이씨 야 닥치고 꺼져라 어 야 나 이거 반장 되고 이거 나 참을라 그랬는데 야 너 뭐라 그랬어 지금 아 진짜 선생님한테 맞아서 열받아 죽겠는데 이게 진짜 아이씨 뭐 하하하 진짜 못 참 야 덤벼 덤비라고 아유 쒸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때린거야 지금 지금 나 때렸냐고 아 진짜 야 안 나와 봐 내가 친구를 때렸어 내가 친구를 때렸어 야 한번 놔봐 야 끝날 거 끝내자 하하 그래서 따라와 이자식 하하 하하 참 어이가 없네 야 어딜 따라가는데 어 어딜 따라가는데 때리지 말고 일단 해요!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! 살려! 간단하게 내 소개를 할까? 나는 내 타겟만큼은 반드시 웃기고야만은 나는야 개그킬러! 나는 많은 사람들을 웃기진 않는다 하지만 정확하게 골라서 내가 고른 사람만큼은 반드시 웃기고야만지 그렇다면 오늘의 그 첫번째 타겟 가장 웃기기 힘들다는 그리고 개그맨들조차도 웃기기를 포기한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웃겨주지 대한민국 만 4세 이상 7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나와! 자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성인만큼 지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성인 개그는 통하지가 않아 자 좋아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최고였던 개그를 보여주지 자 형을 봐! 오바! 기분 좋아! 좋아! 이만큼 이 어린아이들을 웃기기란 힘들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들조차 웃길 수가 있지 날 봐! 개미 똥구멍! 성인도рок치겠네 확실히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